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쓰임입니다. 잘 지내고들 있나요? 6월 모평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기들 하고 있는 것들 다들 잘 하고 있을 텐데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눈물 나는 말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너 왜 그걸 못해, 왜 그걸 못하는 거야, 남들은 다 하는데 이런 말만 계속 들어오다가 또 남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본인을 되게 괴롭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는 이거 밖에 안 되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밖에 안 돼, 또는 잘 나왔을 경우는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맞아? 이것만 가지고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결국 자기가 해야 될 걸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살아? 잘 버티고 있어? 라는 말만 들으면 이 시점 즈음에 울컥 하고 올라올 때가 됐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서 그래요. 선생님한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당연히 질문 많이 하죠. 뭐 선생님이 게시판에 직접 다 답글 다니까 질문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생활이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 잘하고 있는지 제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라는 얘기도 있고 선생님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6월 성적이 되게 잘 나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본인이 되게 잘 왔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뭐 독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독재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집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지금 너무 힘들죠. 그렇죠?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지? 아니면 본인이 재정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잘했다라는 걸 참 자랑하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왠지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본인이 지금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잘했어. 그런데 다음에 만약에 실수해서 안 나오면 웃기고 앉았네. 라고 하거나 지난번에 네 실력 아니지?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거나 할까봐 사실 누가 그렇게 조롱하는 것도 아닌데 비웃음 당하거나 할까봐 잘한 것도 잘 자랑을 못하고요. 못했어요. 못했으면 사실 듣고 싶은 건 위로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왜냐하면 본인이 아 난 원래 잘할 거야. 라고 하고 노력 안 할 거 아니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논 외로 합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나온 결과 그걸로서 되게 나도 속상한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난 못한다. 라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힘들거든.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사실. 뭐 그런 거 할 거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얘기보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선생님 마음을 뭘로 얘기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가끔 잊어버리는데 우리 공부하는 기계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 맞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정말 특히나 이 N수생들 같은 경우에 독재하는 학원들, 독재학원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집에서 혼자 하는 친구들 하루 종일 책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뭐 그렇게 재밌다고? 그잖아요. 에이. 재밌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재미없잖아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치? 그런데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버텨내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걸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치스럽게 생각을 하거나 자랑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위로받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얘기하는 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자기 스스로한테 넌 이러면 안 돼! 넌 이러면 안 돼! 하고 되게 매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위로해주고 많이 칭찬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알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매섭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잘못한 것만 가지고 계속 공격하지 마시고요. 10개 중에 4개 잘못했고 만약에 4개 잘했고 그다음에 2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치면 4개 잘못한 거는 반성하고 4개 잘한 건 칭찬해주세요. 남이 안 하면 그냥 내가 칭찬해주세요. 스스로가. 잘하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라고 해줘야 되고 2개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잖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그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문제집 몇 건 푸는 거 EBS 이제 수능 완성도 나오는데 수능 완성 공부하는 거 수능 특강 안 들었으면 제발 이제 들어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거 선택과목 그리고 독서 그다음에 문학까지 하나하나 다 해나가야 나중에 1교시에서 국어시험 잘 보고 나머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버프 받아가지고 다른 실력 다 나와서 이 판을 떠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열심히 해! 라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게 현재의 상황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라고 묻는다면 맞아요.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힘들죠. 안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힘든 걸 인정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막 뭐라고 하고 뭔가를 좀 자랑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면 잘난 척한다고 막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 있거든요. 근데 공부는 내가 하는 건데요. 그죠? 근데 힘든 것도 내가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6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방황하는 것도 이제 거의 끝날 무렵쯤 됐고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갑자기 방황이 올 수도 있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다 타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선생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별의별 생각 다 들거든요. 반 왔어요. 이제 반 다시 가야 돼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또 선생님이 믿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잠깐 넘어졌어도 지금 잠깐 흔들려도 지금 잠깐 위태로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힘, 여기에 코어라고잖아요. 그게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본인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나중에 이 판 떠나고 난 다음에 여긴 워루 좋다고 여기 계속 있어요. 그죠? 헐헐 날아서 나중에 가서 이 판을 들여다봤을 때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공부했었지. 후배들아 사실 말이야 국어는 엄성경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텨주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거 있거나 뭐 질문도 괜찮고요. 그죠? 아니면 상담도 괜찮아요. 선생님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글 남겨놓고 뭐 괜히 혼날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글 남겨놓고 자기를 다 잡는 기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 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캐스트 찍어봤습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가봅시다. 아셨죠?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말입니다.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텨봅시다.